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제가 드디어 수익 창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PIN 코드를 받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 과정이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시간이 채워졌고요 2024년 3월 21일 드디어 수익 창출 조건이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거 받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놀랬고요 그리고 애드센스의 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또 이메일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증하기 눌렸어요 핸드폰으로 보자마자 바로 해가지고요 지금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소 부분이 많이 헷갈려서 일단은 한글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주소,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인증 번호까지 다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메일로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다고 또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PC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지금 수익이 처음이라 그랬는지 매우 작네요 저는 전에 있던 영상들이 수익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빨리 빨리 구독자와 시청시간을 채워야 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이 조건이 달성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발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구독자와 조회수와 시청시간 그리고 예상 수익이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도 분발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분석표를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확인할 겸 이메일을 열어서 이것저것 눌러보니까 PIN 코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아직 PIN 코드를 못 받아서 그리고 주소를 한글로 써서 되게 찜찜해 해가지고요 주소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지 수정을 하려고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집중해서 찾아보고 있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글로 주소 변경하기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했는데 이 문구를 보고 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글로 써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영상 하나가 되게 놀라운 게 시청 지속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와 이거 보고 나서 진짜 놀랬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수익도 조금 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7달러 이렇게 벌었습니다 여기 조건이 PIN 코드를 받으려면 10달러 이상이 돼야 PIN 코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구글은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니 뭐 어찌합니까 정책을 따라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편으로 구글 애드센스 PIN 코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생했다고 한번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거 하나 받으려고 3년에서 4년 정도 버텼습니다 버텼습니다 지금부터 이 PIN 코드 적힌 이 우편에 적혀져 있는 핀코드의 번호를 수익창출 누르고 저 오른쪽에 있는 시작하기 수익금 지급받기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창에 떠있는 지급 부분에 본인 확인을 누르고 여기에 핀코드를 작성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도 혹시나 해서 이 수익창출 조건된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이 단계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대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도 저를 보면서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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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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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